그러고 보니까 너 때문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용기 낼 때도 물러나야 할 때도 배웠네. 많이 좋아했나 봐. 아직인가. 나도 많이 좋아해. 왜 하나. 나 이제 짝사랑 끝난 거지. 나 이제 안 기다려도 되지. 대답 필요 없어. 이제 안 기다릴래. 이제 안 기다릴래. 이제 안 기다릴래. 이제 안 기다릴래. 마침내 나의 저주가. 마침내 나의 짝사랑이. 끝났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한국에 오면? 아, 저는 아마도. 를 보기 위해? 응. 형과는? 네. 정말 귀여워요. 알겠어요, 맞죠? 네. 이 옷을 말하자면, 당신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